오늘도 사루터가 왔는데 사루터가 비가 와서 엉망이네요. 그런데 지금 잠세기가 항상 안 빠지는데 안 오고 밤에는 지금 왔는데 토끼도 오고요. 애기 애기 애기야 애기야 애기 애기 오르는가 봐요. 토끼가 애기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어제 너무 바빠서 분유는 까미가 한번 줘봐야 되겠습니다. 자, 분유 먹어요. 까미가 구내염이 있으니까 누가 왔던 것 같은데 잠세기가 안 오지를 않았는데 잠세기가 지금 안 오고 어제는 대략 10명 정도 왔거든요. 새끼낭이 3명까지. 그래, 너무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일부러 만반의 준비를 해가 왔는데 지금... 네? 새끼 고양이 요 위에 나무에 나무에 있어? 네. 어머나 그래, 여기로 올 거라. 토끼가 데리고 올 거라요. 네. 새취를 어저께 데리고 왔더라고. 나무에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건 또 다른 안쪽이래. 어, 그래 인자는 뻘뻘거리고 다녀요. 누가 쫓아왔는데 쫓아왔는데? 누가 쫓아왔어? 누가 쫓아왔지 한번 보자. 새끼낭이를 누가 또 공격하는 거 아니가? 누구네? 그냥 또 얘가 나왔던 것 같아. 아, 저 벵갈이네. 벵갈아. 벵갈아. 벵갈아, 너가 말썽이다. 벵갈이가 말썽이라. 벵갈이가 그랬네. 벵갈아, 너 이리와. 벵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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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벵갈이 때문에 큰일이네. 어머나, 어떡하니 새끼 저 안 다친는가 모르겠어요. 새끼 주려고 내가 지금 어머나, 어떡하나. 아구아구. 벵갈아. 벵갈아. 벵갈이 내려갔어요. 새끼 낭이 떨어졌으면 안 되는데 나무에서 큰일 났네. 자 때문에 그런다니까. 네.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뚝 떨어져서. 제가 엄마가 차 좀 내려왔는데 저희가 직접 쫓아왔어요. 벵갈아. 이것 때문에 어저께도 사고치고 오늘. 이 벵갈이가 어저께도 난리가 났어요. 벵갈아. 어? 왜 그러니? 너 먹지마. 새끼 있어요? 어, 다행이다. 내가 지금 이거 영상 찍거든. 아나, 이거 먹어. 벵갈이. 왜 새끼를 그러니? 아유, 이 난리다 이거. 어. 자 벵갈이는 사로 먹어. 벵갈이가 어저께도 아들 키던 사로 다 솟아버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아나, 이리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벵갈이 이거 먹어. 다친 거 아니에요? 저거 먹어. 어머나 난리다 이거. 벵갈이가 어머 이래 말썽을 피운다니까. 아기들 주려고. 아기들 주려고. 이래 이래 이래가 죽거든. 키던 사로 하고. 그런데 벵갈이가 어제도 와갖고 난리가 났어. 어제 한 열 명 왔거든요. 그러는데 얘가 어제도 막 이거 키던 사로 다 솟아버리고 벵갈이가 한동안 오랫동안 안 오더만 또 오네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가 더 난리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 자꾸만 사람한테는 억수로 양손하거든. 그러는데 내 이거 유튜브 찍어요. 우리 목소리 다 나간다. 아 그래 벵갈이 때문에 큰일이라. 오가 얌전히 먹고 가면 되는데 애들을 유업을 자꾸 하는 거라. 아기들이 아프겠네.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거든. 세 마리가. 네 왔어요. 세 마리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와요 그래가. 어제도 늦게 오더라고. 벵갈이 무슨 술을 내야 되겠다. 벵갈아 너 때문에 어떡하니. 이 아줌마가 넘어오면 정신이 없다. 너 먹고 조용히 가면 되는데 어떡하니. 아기가 안 다쳤는가 모르겠다. 높은 데서 떨어졌죠. 그래 전에도 그래가 앞에 새끼 있죠. 다리가 다쳐갖고 좀 시름시름 하다가 하늘나라 가버렸거든. 앞에 새끼가. 내가 그때 몇 번 켜 하다가 있는데 한나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 갔더라고. 다른 캔맘이 뭐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뭐 범백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는데 자꾸 막 여기 위험해요. 새끼들이 살기에는. 그래. 방금 토끼가 여기서 밥 먹는다고. 밥 먹는다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왔어요. 벵갈이가 한 번씩 그래 해요. 벵갈아 어디에요? 노란 거 또 왔어요? 네. 그럼 저거. 아. 저는 빨간 코 치즈낭인데 왕대장을 무수하거든. 그러나 하니까 지금 저기서 혹시나 왕대장 올까봐 싶었어. 그러고 있다. 그래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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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기꺼야. 치즈낭아 온나? 밥 줄게. 어서. 어서와. 어머나. 토끼가 애기가 안 다쳤는가 모르겠어요. 안 오는 거 보니까. 아. 얘 때문에. 벵갈이 때문에 큰일이에요. 벵갈아. 벵갈아 와서 밥 먹고 하는 거 좋은데. 네가 왜 애기들을 그러니? 어? 네가 그러니까 아줌마가 자꾸 힘들잖아. 어? 와서 까미나 저기 치즈낭이나 이래처럼 얌전히 먹으면 되는데. 까미는 봐라 얌전히. 까미 아까부턴 봐라. 까미는 배가 고프니까. 마. 무슨 소동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은 삼색이도 안 오고 이러다가 조금 늦게 다들 오거든요. 늦게 오면 챙겨주고 해. 치즈낭아 온나 치즈낭도 지금 놀래갖고. 저기서 아이가. 지도 놀랬나봐요. 내가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하니까. 어쨌건 다들 어머. 애기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애기가 안 다쳤나 모르겠어요. 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너 혼난다 너 너. 어? 벵갈아 써봐요. 그래 놓고는 지는 마. 열심히 먹고 있다. 왜 그러니? 하여튼 다들 오늘 금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어서 지금 영상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왔다. .......